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문장지 판변티비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5일자 판례원구 행정 무료 숙박과 선물 신고 의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5978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해임 처분 등의 취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외교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베트남 대사였는데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니까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8년 4월 27일에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4월 12일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료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해임 및 징계 부과금 2배를 각 의결한 겁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 임원들이 2019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다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과거에 삼성전자를 근무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과 같이 다낭을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원고 부부와 삼성 방문단은 선그룹으로부터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 숙박 1일 530달러 약 우리나라로 치면 60만원 정도 되죠. 삼박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골프 사회의 골프 비용도 선그룹에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원심은 무료 숙박은 주최자인 선그룹이 청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무료 숙박 및 경기 부담을 했기 때문에 청탁으로 보지 않았고 또 국내선 숙박권과 도자기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틀 뒤에 반응했기 때문에 선물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해임 및 징계 부과는 부당하다고 취소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최자의 무료 숙박 제공에 통상적인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에 의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또 일정의 공무원이 일정의 이상의 급품을 받을 경우에 신고 의무를 해야 발생하는데 이 신고 의무가 반환할 경우에는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의 외부 출장 시에 1일 숙박비는 200달러 이하였습니다. 선그룹 측은 여기에 대해서 200달러 이하의 숙박이 어디가 되느냐라고 문의를 했어요. 베트남 대사관 쪽에서 선그룹 측에서는 노보텔 숙박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즉 선그룹 측은 애초에는 무료 숙박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보텔 숙박 안내를 해준 거죠. 그런데 원고가 삼성 방문단이 자신의 친구라면서 특별한 대답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인터컨티넨트 호텔 숙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무료 숙박을 받게 된 겁니다. 애초에는 무료 숙박을 제공한 의사가 없었는데 원고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료 숙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숙박 기간 동안 공식 행사는 1회에 불과했고 공식적인 행사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어렵다고 보는 거죠. 즉 애초에 이 3박을 받았는데 1회성 행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굳이 이 호텔에서 3박을 하게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호텔이 제공한 숙박도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보기에는 원고가 삼성 방문단이 선그룹으로 더 특별한 대답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숙박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청탁한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10만원 이상, 100달러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수령일, 장소, 수령경에 대한 구체적으로 서명 기자로 되어 있는데 반환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문이 이미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틀 뒤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 이미 받은 즉시 신고문이 발생했고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고문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신고의무 위반한 거 맞고 무료 숙박 제공은 맞기 때문에 결국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된다. 원심은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본 거죠. 이 원심은 통상적인 범위를 매우 넓게 세겼습니다. 즉 원고가 삼성 방문단과 친문관계가 있었고 삼성 방문단이 선그룹으로 또 그런 숙박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도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받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원고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는 무료 숙박이 아니었던 행사를 무료 숙박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이렇게 일부 법관이나 법관들은 고위층이나 부위층에 대해서 온정적인 법에서 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고위 법관들이 이런 부위층이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고위층들에 대해서 이런 제공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 법이나 공무원들의 숙박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상적인 선물의 비용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온전적이 돼요.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하위직 공무원이라면 이런 원심 판단이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이런 식의 어떤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보통은 통상적인 범위가 넘어선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유독 고위층이나 혹은 부위층에 대해서는 이런 통상적인 범위는 굉장히 넓게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람이 고위직을 하더라도 200달러 이내에 숙박만 가능하다는 게 규정이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처음부터는 무료 숙박을 하지 않았다는 행사를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범위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준이 각각마다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통상적인 범위는 너무 완화된 조건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선물 수령 시에는 나중에 반환했는지 여부가 상관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제고받는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하는 게 좋지 일단 받고 나면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신고의무 위반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